라이브 네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은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미국 할리우드에 위치한 공연 기획사입니다. 마돈나, 폴메카트니, 유투, 콜드플레이, 메탈리카, 레이디가가, 마룬파이브, 제이슨 무라즈 등 초대형 가수들의 글로벌 콘서트를 기획하고 전세계를 무대로 연간 약 4만회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은 스스로 세계 최대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라 칭합니다. 라이브 네이션이 기획하는 이벤트나 공연이 평균적으로 15분마다 한건씩 진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1년을 기준으로 4천명 이상의 투어 아티스트와 40개국 200개가 넘는 개최에서 4만 번의 공연, 100회 이상의 페스티벌을 수행합니다. 라이브 네이션은 티켓팅도 담당하는데 매년 라이브 네이션을 통해 판매되는 티켓만 5억개며 연간 10억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은 글로벌 로컬 콘서트 프로모션, 티켓팅,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및 이커머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라이브 네이션은 티켓마스터.com, 라이브 네이션 콘서트, 프론트 라이브 매니지먼트 그룹, 라이브 네이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켓마스터.com은 티켓팅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매달 2,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세계 전자 상거래 사이트 중 5위 안에 꼽힙니다. 라이브 네이션 콘서트는 전체 라이브 네이션 수익의 80% 이상의 콘서트에서 발생함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프론트 라인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로 약 250여 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파워를 바탕으로 하는 라이브 네이션 네트워크는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며 라이브 이벤트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광고주들이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지사로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는 2011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이 전세계 투어를 돌며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콘서트 진행 및 프로모션, 티켓,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 슈퍼카드 콘서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콜드 플레이의 공연도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가 주관한 공연이었습니다. 유명 아티스트들의 전세계 공연 투어가 한국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에서 전담회의 장소 섭외부터 프로모션, 티켓 판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힘들다는 관행과 달리 라이브 네이션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2019년 그레이스 플레이스 투 워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원들의 84%가 라이브 네이션을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선정했으며 90% 이상이 라이브 네이션에서 일하기 좋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 라이브 네이션 직원들에게는 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해외를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 소통 기술과 국제적인 경험을 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네이션 채용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문 이력서가 필요하며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영어 면접이 진행됩니다. 수시로 인원을 충원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인기 있는 기업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을 진행합니다.